응? 나쁜 오빠야 그치 쩌녀는 착한 오빠가 될거야 안될거야? 쩌녀는 쩌녀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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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었다가 구름해졌어 착한 오빠가 될거야 안될거야? 안그러면 안내려줘 들었어? 쩌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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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한가? 너무 편해보여 계속 있겠는데? 1시간 있는거 아니야? 나 무섭는데? 쩌녀 일로와 싫다 호구 잡았네 먹은지 아니야? 부클러워요? 쩌녀 쩌녀 부끄러워요? 애기야 가자 애기야 여기 데려다닐게 나 힘들다 애기야 더 파고들었어 응 아 귀여워 쩌녀 얼른와 쩌녀 얼른와 이모 힘들대 왜 이제 엄마의 마음을 말을 듣는 쩌녀 일로와 쩌녀 힘들어 알았어 자 엄마한테 가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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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